네, 고맙습니다. 트와이스 앤 지호, 한국방법위원회 한경화 사무국사에서 수업을 이용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2연훈련할 때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박수는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예성씨, 그리고 슈퍼주니어, 네, 트와이스 앤 미나, 트와이스 앤 채영, 트와이스 앤 나연, 제가 훈련할 때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2연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사나, 트와이스의 모모, 트와이스 다현, 그리고 트와이스의 맞지 않게버거, 정혁까지 2연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터치 버튼을 누르시게 될 텐데요, 모든 분들이 이제 준비를 완료되신 것 같습니다. 쇠로우리 진행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저희가 회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버튼에 손을 올려봐주세요. 보지 마시고요. 올려주시고 적립이 됩니다. 응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활짝 웃어주시겠어요? 한때 친절과 미소로 세계 속에 성비되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련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스타일미닛 영상과 함께 파워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숫자 5부터 2까지 파워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을 외치면요. 힘차게 파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 준비 되셨습니까? 네, 5, 4, 3, 2, 1.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드디어 2016 월커브윅크가 개방됐습니다. 내일부터 8일간 판매 주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현지 판매와 함께 주시면 무료를 방문한다고 했죠? 네, 지금 풍선도 나눠주기 위해 사진 찍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요. 판매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친절한 미소로 응대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지금 나눠드린 월커브윅크의 상징인 파란색 풍선의 곡을 빌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한류스타로부터 환대중한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듣고 풍찬 환호와 함께 저희는 다시 한 번 파이팅을 보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네, 사진 찍으시면서 저희가 어, 마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어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이특씨 먼저 예, 마이크 준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이특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대한민국 서울이 매년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 그런 분들이 제가 참여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을 관광하시고 그걸로 돌아가셨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행복이 느껴지고 이렇게 미소가 머무는 그런 도시로 여러분 복잡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위스 지효씨 마이크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효입니다. 음... 어, 이 사람 서울을 하지 마. 예쁘고 좋은 걸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추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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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틀씨와 지효씨가 외교적놈이 되게 특혁이 되는데요. 지금, 아이고 잠깐, 네. 웰컴 위컴 화이팅만 두 분의 시험 먼저 외쳐주시겠어요? 네, 그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와주신 경관객부들이랑 페트도놈이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효씨가 웰컴하시면 다 함께 위크 외치 도록 할게요. 자, 지효씨 부탁드립니다. 네. 웰컴 위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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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개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참석자와 함께 관람객의 기념사진을 초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하자들에게 나눠드리는 홍수원인데요. 여기 흥불해주시면 전반신이 좋고 지금 예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웰컴 위크하는게 여러분 다 함께 화이팅!